이런 IR 자료를 사실 우리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접할 수도 없고 쉽게 뭐 이걸 해석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하는 겸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한스 바이오매드 한번 같이 볼게요. 한스 바이오매드가 기본적인 지식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우리가 요게 인공 보용물, 가슴 쪽에 인공 보용물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한스 바이오매드 이거는 자랑거리죠. 자기네들 이렇게 되고 싶다. 이거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2019년이 이만큼 됐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입니다. 이런 거 자세히 우리가 볼 필요 없어요. 자기네들이 이제 IR은 기본적으로 본인들 자랑이라고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 본인들 자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18년도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지 않죠.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얘기고. 2019년도 이렇게 되고 싶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상이잖아요. 예상 매출에. 예상.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뭐로 이렇게 올릴 건데. 여기 성장 엔진이 있죠. R&D 센터에 대한 설립, 독자 원료를 확보하고 원료를 확보해서 원가를 계산하겠다는 말입니다. 신규 제품을 개발하고 인허가를 확대하겠다. 어떤 쪽. 이 그림이 뭐예요. 화장품이죠. 이쪽으로. 메디컬 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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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네. 아 영어가 갑자기 눈이 안 들어오네요. 아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에 대한 진입과 성장을 보겠다. 유통 채널을 다각화 한번 해서 매출을 크게 한번 올려보겠다.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 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정황적인 증거라든지 객관적 증거자는 아직 없는 상황이에요.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뭐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코스메슈티컬 분야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 코스메틱, 코스메틱은 화장품 관련이고 코스메슈티컬은 이제 수술 관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더욱더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거다. 수술 관련해서 수술 재료들의 납품이 많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일본, 중국 매출처는 정해져 있네요. 일본, 중국, 동남아, 국내 이렇게. 그래서 아시아 지역. 여기서 키워드가 한 개가 아시아가 나왔습니다. 아시아. 아시아. 아시아 지역이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환율 역량은 거의 안 받겠다. 환율은 상관없겠다. 특히 일본 쪽에, 일본에 대해서. 엔화와 관련이 있겠습니다. 이런 건 이제 엔고 현상이 나타나면 상당히 유리하겠죠. 아휴, 그냥 연구 설립한 거 알지. 이런 거 말고. 네가 뭘 하는지를 얘기하라. 이 말이지. 10억 목표. 그래, 목표 좋은 건 좋아. 자, 이제 자회사에 대한 거죠. 한스케어. 한스 그룹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 아, 참 엄청 홍보를 해놨네. 한스 바이오 매드 안에 한스 파마 있고, BNS 매드도 있고, 한스 케어도 있고, 해외 법인 있는데, 우리 회사 이렇게 크다 이 말이죠. 아, 네 돈 굵다 그래. 좋아. 아, 이제 드디어 나오죠. 이제 합성뼈, 뼈 관련, 줄기세포. 아, 이제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뼈. 뼈에게 계속 나옵니다. 본, 본. 우리가 이런 본 회사가 뭐가 있었어요? 셀료메드도 본이죠. 코리아 본뱅크 할 때. 그래서 뼈이식제, 고리식제. 본, 본이 계속 나옵니다. 본. 아, 여기 나오는 이제. 지혈제, 혈관중재, 혈관중재술, 미용성형, 정부과제. 한번 나오는데. 아, 허가신청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죠? 그 말입니다. 준비하고 있다. 언제? 2019년도 하고 20년도. 여기에. 지금 내부과제로 이만큼 준비하고 있다. 2019년, 20년도에 조건 빠지는 데 한계치가 있다. 이 말이죠. 세포치료제 연구도 하고 있고. 국첵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줄기세포. 줄기세포. 자, 그러면 줄기세포, 아시아. 그죠? 줄기세포, 아시아, 뼈. 세 가지. 줄기세포, 아시아, 뼈. 자, 이런 내용은 어려워요. 세포 이런 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국첵과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전임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멀었어요. 전임상 다음에 끝나고 나면 임상 1상, 2상, 3상이거든요. 1상, 2상, 3상이 8년에 10년 흘려요. 아예 멀었다. 이건 볼 필요 없어요. 볼 필요 없다.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이 주가를 조금 단기적으로 좀 반등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결국에는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뼈, 이식제 관련 매출, 그 말씀드린 보용물, 아시아시장, 그리고 줄기세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주가랑 같이 한번 섞어서 보면 여기에 2018년도 이렇게 크게 올라왔는데 이 올라온 부분은 바로 이제 국첵과제를 시행을 하면서 넘어왔다고 봐야겠죠. 이 기업이 예전에는 그렇지 않은데 국첵과제를 하면서 우리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걸 지금 얘기를 했는 거죠. 지금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 것도 국첵과제로 인해서 이 회사에 대한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지가 나오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앞에 거하고 뒤에 거는 같이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이 자리부터 얘를 새롭게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나왔던 이 거래량들, 치고 올라갔던 이런 거래량들 자체가 지금 현재는 이 회사에 대해서 추가적인 움직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런 자리, 33,000원 자리가 지금 저항권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고 저가 권역 자체가 박스권 하단이 한 2만 2천, 2만 3천 원짜리입니다. 주가가 지금 어때요? 2019년, 2020년이 새로운 거에 대한 부분 자체, 연구에 대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주가 자체는 여기서 돌파하는 것도 힘들죠. 왜냐하면 신규적으로 나올 게 없었잖아요. 뼈 있었고, 아시아 있었고, 그 다음에 보영물 있었고, 그죠? 그리고 줄기세포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연구개발을 2019년, 2020년에 5개 정도가 있었다. 그러면 결국에 여기에 돌파하는 것은 시간이 에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이런 거는 여기 위에서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2만 3천 원대 이 자리가 깨지면, 여기서 이탈되면 공략을 해줘야 되는 자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는 여기서 달라지는 것이 상당히 장기적인 후에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돌파가 힘들다고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거는 밑으로 이탈될 때, 이탈될 때를 공략을 해야 된다.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였다.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